막구님? 그래도 돈 없음이 아닌가? 노래 사장님이신 협박 아니냐고 이건 막구님 해주세요 막구님 이거예요 빨리 땡검 피운다 땡검 피운다 짱씨 사실 저렇게 말씀 안하지만 막구님 마음속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전당했다 이거죠? 두꺼긴 했습니다 나한테는 직접 말해주셨는데 직접 전달해주셨는데 막구님 이 사람이 비틱해요 이거 팀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평하게 내꺼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틱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언니들도 질투할 수 있습니다 어서 모든 멤버들에게 말씀해주세요 이 사람 참 이 사람이 비틱해요 말이지? 아니 뭐 막구님한테 배구 첸투 받고 제꺼예요 소리 못 들은 사람도 있나? 음... 재미있게 너네 아니 막구님 돌대줄 수 있잖아 안되겠다 강경대응 근데 왁부님께서 이세돌 아 고세구 제꺼에 할거까지 뒤로받고 뭐야 뭐야 여기 눈코입인가요? 투쟁한다! 투쟁한다! 투쟁구 뭐야 투쟁한다! 투쟁한다! 고세구도 내꺼라고 해달라! 다른사람이 비틱한다! 아니 근데 그냥 왁부님이 해주시는거랑 부탁해서 해주는거랑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쟁합니다! 투쟁합니다! 자 제 팀과 같이 다같이 우아크코스 호세구에게 내꺼라고 선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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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미 받았다고 funktion 연습수 기분좋다 치열하면 5 5 5 6 7 기분 좋다